Hi everyone, this is Kelly.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밥을 세 공기를 먹는다고 쳐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사실. 세 공기를 먹는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갑자기 반 공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겠죠. 갑자기 그렇게 확 달라진 모습이면. 그래서 제가 한 두 공기로 먹어요. 근데 남들 봤을 땐 여전히 많죠. 그래서 야, 너 다이어트 한다며. 아이, 천천히 해나가야지. Just baby steps. Baby steps here. Baby 만큼. 조금. Baby. Baby steps. So I'm taking my baby steps here. 나는 조금 천천히 하고 있는 거라고. 뭔가 긴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가고 있을 때 조금씩, 천천히 가고 있는 걸 baby step이라고 합니다. 몇 개의 baby step 나오는 거 제가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해보세요. Baby steps. Baby steps. 하루 1분 영어도 baby steps. Baby steps. One minute. 명분 흔히 Kontipit. 감사합니다.